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프트 아이쇼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아르고 아이쇼 리뷰를 해볼건데요. 워낙 유명한 탓에 퍼블릭 세일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텐데 이벤트 에어드랍으로 변경돼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드랍 양이 상당하죠. 인당 최대 5만불, 한화로는 한 5500만원 상당이 되니까 잘만 준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퍼블릭 아이쇼보다 더 좋은 결과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고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미리 잘 공부해 두어야겠죠. 그럼 개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저희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세계적 IT 시장 조사 기업인 IDC에 따르면요. 2021년까지 글로벌 2000대 대기업 중 4분의 1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고요. 개발자와 컨설턴트 수는 지금의 약 1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블록체인 전망이 좋은 걸까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저희가 웹 입점량이라 부르는 지금의 시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대기업들은요. 중앙 집중식 서버를 운영하면서 대량 데이터를 축적하였고요. 저희의 개인 고객 정보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저희 많이 쓰는 페이스북 생각을 해볼게요. 페이스북에 저희의 친구 목록이나 또는 제가 좋아요, 싫어 누른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저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개인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페이스북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남이 수익을 올리는 꼴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의 분산화와 탈중앙화 성격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웹 3.0 시대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중앙 집중식 통제는 필요하지 않고 저희의 데이터도 저희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대의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IT 대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와 같은 블록체인을 믿는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 잡는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안에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업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2011년부터 ICOS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강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약 3천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 중에 1천 개는 DApp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측 화면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지, 엑스퍼티, 이오스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중앙화된 SNS는 이제 블록체인이 결합된 스티밋, 아카시아와 같은 탈중앙화 SNS로 대체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위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에 의해 블록체인이 대량 채택되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핵심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DApp들은 느린 트랜잭션 서류 속도, 높은 운영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대량 수요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로 저희 유명 코인이 거래소 성장할 때나 또는 선착순 ICO 참여할 때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된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특정 시간에 사용자가 수요가 급증할 경우 분산화 시스템에서는 추가 컴퓨터 리소스를 즉시 추가해야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에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더리움의 솔리디티가 있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와 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강요하게 보다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와 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개발 친화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기존 IT 시스템과 블록체인 통합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데요. 실제 기업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IT 시스템과의 호환이 요구됩니다. 상호 운영성 제약도 있는데요. 현재 100개 이상의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200개 이상의 프라이백 블록체인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상호 정보 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시장이 점차 성숙해 나감에 따라서 아마 채택받지 못한 것들은 다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상공적인 면모 프로젝트에 아마 통합이 될 텐데요.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노하우 구축과 기술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보완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프라이벳 블록체인을 사용하잖아요. 내부 안에서만요. 민감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이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르고인데요. 아르고는 블록호라는 회사의 코인스텍이라는 제품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즉 팀원들이 기존의 제품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블록호의 코인스텍이라는 제품은 저희가 알만한 여러 대기업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가 이론상의 프로젝트가 아니라요. 실제 기업들에 의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코인스텍이라는 기존의 제품이 있는데 왜 새로운 아르고라는 제품을 만드는 건가 해서요. 그 이유는요. 기존 제품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코인스텍은 EVM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각 기업별 블록체인과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확장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르고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르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발자 친화적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 혼합형 블록체인 구조라는 것, 그리고 서버리스 클라우딩 컴퓨팅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아르고는 개발자 친화적 프로그래밍 모델인데요. 아르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르고 SQL, SQL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SQL 언어로 쉽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언어인 솔리디티를 따로 배워야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개발자들은 개발 언어를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아르고의 경우는 SQL이라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또한 보다 간편한 개발을 위해 블록코의 기업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혼합형 블록체인 구조입니다. 아르고는 엔티어 구조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하는데요. 이것을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불러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노드가 검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보통 회사 내에서 허가받은 노드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반대로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인데요.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프라이빗을 사용하고 신뢰가 필요한 부분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요. 여기에는 브랜칭, 병렬 컴퓨팅, 사이드체인, 플라즈마, 투웨이 패킹과 같은 여러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랜칭은 간단히 말해서 단일 체인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체인을 분리하고 데이터를 처리한 뒤 다시 합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줄로 하면 느리니까 두 줄로 이를 처리한 뒤 다시 한 줄로 합치는 거죠. 병렬 컴퓨팅은 블록체인을 병렬로 하여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 개의 게임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게임 회사들은 자체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게임 회사들 서로 데이터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 회사의 아이템을 B나 C라는 회사로 옮긴다던가, 또는 ID를 옮긴다던가요. 그러면 교환하고자 하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아르고의 게임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프라이빗에 있는 정보를 퍼블릭으로 옮겨서 거기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게임으로 예를 들었지만 금융이나 보험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가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아르고는 최종적으로 이더리문과 연동이 될 것인데요. 아르고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기술이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투웨이 패킹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기술 개발이 안정적으로 되면 플라즈마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이외에도요. 추가적으로 아르고는 고성능을 위해서 D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디포스라고도 하죠. 이오스에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이라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수의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그들만의 합의로 체인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DPOS는요. 중화와 성격을 띄고 있어서 블록체인과 맞지 않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적은 수의 노드만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소수의 결정인 만큼 신뢰도와 보완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고의 경우는요. 초기에 선별된 기업들로 23명의 대표자를 선별하고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평판 점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러한 중화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평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겠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르고는 최종적으로 이더리움과 연동될 거라고 했잖아요. 낮은 보완성의 문제는 나중에 이더리움과 연동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MVP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MVP가 없는 프로젝트들은요. 개발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기술적 성취가 얼마나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아르고 같은 경우는 이미 코인스택이란 제품이 있고 3분기 베타가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정 수준 이상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르고 토큰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교환 매개로 사용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르고 플랫폼 위에 많은 DApp들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겠고 토큰은 사용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블록코는 고객들에게 아르고 플랫폼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일정 사용량이 확보가 되겠죠. 실제 아르고 토큰이 사용되는 용도는 우선 스마트 컨트랙트인 아르고 시퀄 시댁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DPOS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스테이킹을 위임하고 일정 비율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이겠죠. 그 다음으로 블록코의 코인스택 제품을 사용할 때 이용료로도 사용이 되고요. 아르고 허브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지불 방법으로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르고 ICO는 프라이빗 단계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퍼블릭 세인은 없을 예정이고요. 대신 이벤트를 통해서 에어드랍으로 토큰을 배분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1인당 최대 5만 불, 하나로 5,500만 원 상당의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텔레 공지방 주시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약 300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하드캡스를 거의 다 채웠다는 것이죠. 프라이빗 물량은 1년간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총 토큰 발행량은 5억 개로 그 중에 30%인 1억 5천만 개를 IC에서 공급을 하고요. 30%는 커뮤니티 인센티브로, 25%는 유보 토큰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르고 로드맵은 분기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르고 베타 버전은 곧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4분기 테스트넷, 내년 19년 1분기에 메인넷 예정입니다. 이벤트 에어드랍이 10월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메인넷까지 대략 5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크게 길지 않은 개발 계획이고, 분기별 각 세부 항목도 깊허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년 4분기에 아르고 허브가 서비스 시작 예정인데요. 서버리스 컴퓨팅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디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고 마켓플레이스도 4분기에 예정인데요. 데이터 제공자와 개발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 회사인 블록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블록코는 기업들 대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설립된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직원은 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5명이나 개발자 출신이고요. 히리즈 AB에서 총 145억을 투자받았는데, 투자자로는 대성 창업 투자, 포스코 기술 투자, 그리고 삼성 벤처 투자가 있습니다. 주식하신 분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대표 제품으로는 코인스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파트너가 굉장합니다. 현대기아차,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행카드, 롯데카드, 경기도 등 다양한 회사가 있고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파트너 관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단순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실제로 코인스텍 제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블록체인 위에 구현을 했다는 것인데요. 대표 유지 케이스들은 네이버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국거래소의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그리고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의 모바일 개인 인증 서비스가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서약서 관리 시스템,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도 이 블록코의 코인스텍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많은 기업 사용자가 있는 입증된 블록체인 솔루션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요 팀원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가 블록코 출신인데요. 블록코 CO인 필 자만인은 도이치 텔레콤, 산탄데르 은행, 레드웻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분야에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블록코 CTO인 박운영은 카이스트 출신인데요. 팀엑스 데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에 대한 12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박운영 CTO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기술진, 개발자들이 팀엑스 연구소 출신이에요. 즉, 팀엑스 연구소에서 오래전부터 같이 일해왔던 동료들이 나와서 설립한 것이 바로 이 블록코라는 것이죠. 아래 로데릭 반대 그래프는요. 홍콩 기반 암호화폐 VC인 레미스 캡 설립자이고요. 블록코 CEO인 김원범은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고요. 팀엑스 소프트와 에스코어에서 연구직을 근무하면서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경력을 쌓았습니다. 아래 여성분 두 분은 세계 최대 컨설팅 회사인 엑센철에서 전략 컨설팅 업무를 각각 5년, 6년씩 경험하였고요. 투자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9곳의 VC가 투자를 하였는데요. 예상대로 보드 멤버로 있는 레미스 캡에서 투자를 하였고요.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FBs와 Gbic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아시아계 투자 회사들이라 서양 쪽 마케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고 프로젝트는 20곳 이상의 기업 고객과 2,500만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블록코에 의해 지원을 받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블록코에 기존 고객에게 아르고 사용이 권유될 거라네요. 코인스텍을 개발한 4년간의 기술적 경험이 있는 팀원들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인플루언서들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퍼블릭 아이쇼가 없고 이벤트로 에어드랍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하입이 예상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 메인프레임이 있잖아요. 메인프레임도 10배 가까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고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IBM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암호화폐 중에는 큐텀, 아이콘, 그리고 알체인이 경쟁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르고 아이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기적으로 봐서나 장기적으로 봐서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가 더 괜찮아 보이고요.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텔레그램 들어가 놓으시고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구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벤트 에어드랍 공지사항이 뜨면 다시 설명하는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바운티 프로그램이랑 에어드랍이 모두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퀴즈,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각자 잘 준비해서 공짜 치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뵐게요.